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학원 계획이 이번주랑 다음주랑 해서 특강은 끝이 나는건데 뭘 또 하래요 뭐 또 하래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13일은 온전히 7월 13일 13일은 온전히 여러분을 위한 4시간짜리 특강을 할거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 좀 이렇게 같이 다루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13일에 할거구요 8일, 15일, 22일, 29일이 되겠죠 이렇게 또 4주로 또 특강을 하는데 이때 특강은 이제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뭐 한 3, 4개월 된 학생들 이제 막 군무원 준비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여는건데 뭘 하라는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이거 한거 보면 안되나? 이게 그거랑 똑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하래 뭐 어떡합니까?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할건데 이왕 할거 여러분들이 시험이 24일이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8일하고 15일은 이제 목차를 짤 때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문학하고 비문학을 좀 다룰까 싶어요 어쨌든 그것도 기초니까 그리고 문학용어가 있어 우리가 군무원이 작품 분석도 작품 분석인데 문학용어를 묻는게 좀 있어 그거 좀 정리 지금 하고 있거든 그거 해서 프린트라도 좀 이렇게 미리 드릴 수 있거나 해서 할튼 드리도록 할 거야 그거 몇 개 좀 외우고 들어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문학 이런거 감정이입이라든가 외입이라든가 뭐 객상 뭐 이런것 좀 헷갈리는 것들 뭐 언어 유의 이런것들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이때도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 뭐 이때는 이제 여러분 이제 뭐 하는거니까 이때는 그냥 진짜 그냥 문법하고 그냥 할거야 여기 있는 여러분 신경쓰지 마시고 여러분 8일하고 15일하고 13일 화요일이네? 그쵸? 하루 더 와야되네 좋아서 그러네 여러분은 들으실 계획이 있다면 8일, 13일, 15일 이렇게 세가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까지 뭐 여러분들 오라는 말은 못하겠고 아셨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할거에요 준비하도록 할거고 군무원 전용교재는 지금 작업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책에 매달려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책까지 쓰라는거야 그래서 아까 카톡 보더라고 언제까지 원고 줄거냐고 마법 어쩌라는거야? 그래서 출판은 9월달에 출판이 될거에요 9월달에 출판이 될거고 이제 뭐 시작하시는 분들은 7월, 8월달에 만약에 제 책 샀다가 9월달에 군무원으로 갈아탈 때는 아마 무료로 교체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군무원 전용교재는 9월달에 나올거에요 9월달에 나올거고 제 일반 국어교재는 한 1월달쯤에 다시 개정판이 나올거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거고 제일 좋은건 24일날 시험보고 집에 가 그게 제일 좋은거지 그게 제일 좋은거니까 집에 가고 만약에 조금 아쉬우있게 안되면 걱정하지마 내년에는 보내줄테니까 내년에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보내줄 수 있어 진짜 약속할 수 있거든 정말로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여러분이 하겠지만 국어는 금방 늘어요 금방 늘어요 금방 느니까 국어는 걱정하지마요 진짜로 저랑 한 6개월만 공부하면 국어는 진짜 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24일날 시험 보셔요 시험 보시고 시험 보시고 집에 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만약에 안되더라도 실망하지마 내년에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 잘 보고 오셔요 자 간단한 안내였어요 8일 13일 15일이구요 계속 이제 나갈거야 안내가 나갈거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공부할게요 자 조금 전까지 우리가 뭐 공부했냐면 형태 변화가 없으면 뭐가 되고 규칙이고 형태가 변하면 불규칙이고 하지만 형태가 변하지만 규칙으로 인정하는게 으탈락과 리을탈락이 있다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럼 이제 불규칙 들어갈건데 어간이 변하는게 이렇게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갈게요 자 일단 우불규칙이에요 우불규칙이 쉬운거는 왜 쉬우냐면 푸다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푸다 하나밖에 없어서 우불규칙은 좀 쉬워요 그래서 푸다가 이렇게 푸어가 될 때 요게 이제 붙으면 뭐가 되겠어 퍼어가 될거잖아 이러면 규칙이 돼버리는데 원래 또 우가 뭐했어 사라졌어 그러니까 형태가 뭐한거야 변했다라고 보는거지 그래서 우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뭐가 된다 불규칙이 되는거고 타이틀은 우가 사라졌어요 무슨 불규칙 우불규칙이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푸다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그래서 요게 우 불규칙이 되는거고 행정직에서는 맞춤법 문제로 요렇게 나온적 있어요 푸었다 이렇게 맞춤법상으로 맞다 틀리다 틀리는거지 얘는 맞춤법상 우탈락이 때문에 뭘로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퍼다라고 적어주는게 맞는거야 알겠죠 요게 우불규칙이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디귿 불규칙은 디귿이 뭘로 변하는거 리을로 변하는거라서 이것도 역시 크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아까 했던 것처럼 묻다 물어 듣다 들어 싣다 싫어 읽혔다 일컬어 그치 그리고 요게 좀 되게 중요한거야 붙다가 되게 중요해 이 붙다가 되게 낯선 단어거든요 요게 이제 양이 뭐하다 많아지다 그치 그래서 양이 많아지다 할 때 그 붙다야 요거 이따 확인할거구요 그 다음에 깃다 물을 깃다 길어 그 다음에 걷다 걸어 이런식으로 디귿이 다 뭘로 변해요 리을로 변하는게 디귿 불규칙이고 묻다 묻어 얻다 얻어 얻으니 얻어서 얻고 이런식으로 디귿 안 변했지 그럼 뭐가 되는거야 규칙이 되는거야 이게 디귿 불규칙이구요 그 다음 시옷 불규칙은 이제 시옷이 뭐 되는거야 활용할 때 탈락하게 되는거지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기본형 쓰시면 금방 나오는거지 그치 그래서 원래 있던 시옷이 뭐한다 탈락하는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이어달리기라고 할 때 요게 뭐야 잇다야 잇어달리기인데 시옷 탈락해서 뭐가 된거야 이어달리기가 된거고 그 다음에 뭐 이름을 짓다 건물을 짓다 할 때 짓다 지어 그 다음에 노를 노를 젓다 커피를 젓다 저어 요 붙다도 중요하지 그치 요 붙다도 좀 중요해요 요것도 이제 뭐 적금을 붙다 모를 붙다 물을 붙다 요것도 있고 너 어제 라면 먹고 잤지 왜 얼굴 장난 아니야 빵빵 얼굴 부었어 요 붙다 요렇게 들어가거든 오케이 그리고 긋다 선을 긋다 요런 것들이 이제 그어로 활용하는 시옷 탈락이 되는거야 그래서 항상 기본형 쓰시는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근데 요렇게 시옷이 끝까지 살아남는 애들도 있다 없다 있어 그치 벗다 벗고 벗으니 벗어서 벗어라 시옷 있잖아 씻다 씻고 씻으니 씻어서 씻어라 시옷 있잖아 그치 그래서 뭐야 이게 다 규칙 활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게 다 규칙 활용이 되는 거야 이랬을 때 여러분 아 그렇게 되는 거고 아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뺐어 원래 우리 기본 수업할 때 이거 하다가 매개모음 의도 하거든 어 매개모음 의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 칠판 잠깐 봐봐요 날 으는 코끼리라고 적혀있으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어 요건 틀려요 왜 틀리냐면 혹시 매개모음이라고 들어보셨어 매개모음 매개모음이 바로 뭐냐면 어감하고 어미가 자음으로 끝났는데 또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첫날 배웠을 때 자음은 장애가 있는 소리라고 했죠 장애가 있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자음하고 자음하고 만나면 장애가 있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충돌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되게 소리가 매끄럽지가 않거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뭘 넣어주는 거야 매개모음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완충작용을 해주는 게 매개모음이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아빠가 회사에 가시다는 너무 쉽잖아 그치 그러면 반대는 이씨다는 이상하잖아 그치 선생님의 말씀이 이씨다 분명히 어간에도 뭐 넣어줘는 거야 주체 높인 선어말 어미 씨 넣어줬잖아 근데 얘는 이상하지 얘는 알맞은데 얘는 매끄러운데 그치 왜 그럴까 자음 자음이니까 충돌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중간에 뭐 넣어주는 거야 의라고 하는 매개모음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의하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어서 과로 넣어준 거야 이게 매개모음이거든 매개모음인 줄 알겠죠 자음 충돌을 피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매개모음은 여러분 하나만 기억합니다 방금 날, 은은처럼 뭐냐면 천천히 말할게 동사나 형용사야 용언인데 용언의 기본형 기본형 리을 받침 뒤에는 매개모음 을을 안 붙여요 그러니까 아까 날, 은은 코끼리가 틀리는 이유가 기본형이 뭐야 날다잖아 날다 그러니까 날, 은은 코끼리가 아니라 그냥 나는 코끼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우리 모의고사 냈던 건데 공부 많이 했더니 실력이 늘은 것 같아요도 마찬가지거든 천천히 기본형이 뭐야? 늘다야 그럼 뭐 넣어주면 안 되는 거야 매개모음 넣으면 안 되지 그럼 늘은 것이야 아니면 는 것 같아요야 는 것 같아요가 되는 거지 행정직 기출 땀에 절은 체육복을 세탁기에 넣고 빨았어 그치 땀에 절은이야 기본형 뭐죠? 절답니다 역시 매개모음 넣어주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지 뭐가 돼야 돼? 땀에 쩐이 되는 거야 이거 되게 고급진 거야 되게 고급진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형 리을 받침 뒤에는 매개모음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자 그러면 오히려 이걸 알고 있는 게 더 독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면 이거거든요 대충 쓸게요 너무 대충 썼다 라면이 불으면 라면이 불면 이거거든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얘는 1번이 맞는 거야 왜냐면 얘는 기본형 리을 받침 뒤가 아닌 거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뭐가 되는 거야? 이 새끼거든 디귿이 뭘로 변한 거야? 리을로 변한 거야 얘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형 뭐 받침 뒤가 아닌 거야? 그렇지 기본형 리을 받침 뒤가 아니기 때문에 자음 충돌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야? 매개모음 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출제에 되게 많이 돼요 실제로도 아셨죠? 그래서 라면이 불으면 강물이 불으면 재산이 불으면 이 되는 거야 시험에는 붙다 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들어보면 바로 틀린 게 느껴지거든 걷다 걸면 오래 걸면 다리가 아파 내 이야기를 들면 말해 짐을 실면 무거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누가 봐도 싫으면 걸으면 들으면이야 그렇지 근데 이거는 꽤 그럴듯 하거든 라면이 불면 라면이 부르면 그래서 이 새끼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겠죠? 얘는 기본형 리을 받침 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매개모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꼭까지 공부해 주시면 돼요 됐죠? 끝 자 그러면 이제 비읍 불규칙이야 비읍 불규칙은 여러분 일단 원칙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맞춤법하고 이어져서 그래 원칙이 중요한 건 자 원칙은 뭐냐면 비읍이 사라진다기보다는 비읍이 우로 변하는 거야 이게 원칙이야 이게 그래서 비읍이 사라진 게 아니라 비읍이 뭘로 변하는 거야 우로 변해 그래서 1단계가 바로 뭐냐면 이 외기야 나는 자랑스런 갑작스런 만족스런 다 틀리는 거야 왜? 비읍이 뭘로 변해야 돼? 우로 변해야 되니까 자랑스런 운 그렇지 만족스런 운 갑작스런 운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비읍이 우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단계 그래서 우로 변해서 자랑스런 운이 되는 거야 2단계 우 다음에 이제 뭐가 붙어? 어가 붙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워워워야 워워워 비읍 불규칙은 다 워워워야 딱 2개만 와지 뭐야? 고아 도아 밖에 없어 알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입에 착착 감긴 애들이 좀 있어 어? 기집애 아니 고아 죽겠네 아니 고아 아니 고아 아니 고아 아니 고아 뭐요? 하나 더 있네 유승범이가 몰랐네 워가 붙는 게 또 있네 아니야 내가 2개만 알아서 2개만 알려준 게 아니야 2개밖에 없어 알겠죠? 가끔 입에 착착 감긴 애가 있어 아니 고아처럼 그치? 근데 원칙은 뭐야? 아니 고 워 죽겠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워는 돕다 도와 곱다 고아밖에 없어 알겠죠? 그게 비읍 불규칙이야 됐죠? 그래서 비읍 불규칙은 두 가지야 불규칙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비읍이 우우로 변해서 자랑스러운 만족스러운 갑작스러운 이렇게 맞춤법하고도 이어지게 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빨리 문제 풀 때에는 비읍이 우우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읍이 있냐 없냐만 따져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마지막 난도 높은 거 르불규칙 사실은 여러분 르불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르불규칙이 중요한 게 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간에 뭐가 더 생기는 게 중요한 거야 리을이 더 생기는 게 중요한 거야 리을이 더 생기는 게 왜냐하면 없던 게 이렇게 리을이 더 생기는 게 이 르불규칙밖에 없거든 봐봐 빠르 아야 그치? 빠르다에다가 아가 붙었거든 만약에 봐봐 치르어야 시험을 치르어거든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으는 탈락을 해요 탈락을 하기도 얘가 가서 붙어서 이게 뭐가 된 거야? 치러가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으탈락은 지금 규칙이잖아 여기에 지금 이렇게 리을이 더 생기지 아잖아 그러니까 얘는 규칙이거든 근데 봐봐 얘는 지금 얘가 달라지고 얘가 붙었단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 와 빠라 라고 했으면 규칙이었겠지 얘가 불규칙이 된 건 어간에 뭐가 더 생기기 때문이야 그렇지 리을이 더 생겼기 때문에 르 불규칙이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는 으탈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간에 뭐가 더 생긴 거 리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흐르다 흘러 삐 누르다 눌러 이르다 일러 시간이 이르다도 있고 엄마한테 뭐하다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도 있어 그치?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거하고 이거는 동음이이오잖아 빛깔이 누렇다 누르러 그치? 우리 배가 드디어 부산항에 이르러 그럴 땐 또 르 불규칙이 되는 거고 일러가 되면 리을 더 생겨서 뭐가 되는 거야? 르 불규칙이 되는 거야 부르다 불러 오르다 올라 배를 가르다 갈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포인트는 어간에 뭐가 더 생기는 거 리을 그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적어야 돼? 기본형 쓰면 딱 떨어지는 거지 이따가 문제 풀어봅시다 알겠죠? 그게 르 불규칙이 되는 거야 아셨지? 자 그러면 마지막에 어미가 바뀌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 여불규칙 하고 무슨 불규칙? 러블규칙 그치? 자 봐봐 동사랑 접미사 하다래 왜 동사 접미사 하다면은 이거잖아 우리 공부했던 거 공부를 하다도 되고 공부 하다도 되잖아 맞지? 이러면 뭐가 붙은 거고 동사 하다가 된 거고 얘는 뭐가 붙은 거고 접미사 하다가 붙어도 품사 바뀌었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사 하다든 점사 하다든 간에 자 만약에 뒤에 얘가 하하니까 뒤에 여러분 천천히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어미가 아어야 근데 이거 물어봤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물어볼까? 왜 아어 두 개야? 왜 아어 두 갤까? 오 왜 모르면 안 돼 이거야 여러분 모음 좋아야 모음 좋아 어간이 양성이면 아가 오는 거고 음성이면 뭐가 오는 거야? 어가 오는 거야 항상 모음은 두 개야 그래서 모음 좋아 때문에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양성이야 그럼 뒤에 뭐가 오면 정상이겠어? 이렇게 오면 정상인 거야 근데 얘만 얘만 진짜 특별하게 이유도 없어 그냥 얘네 여가 온대 그래서 그게 무슨 불규칙이야? 여불규칙이 된 거야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하하였으면 규칙 활용일 텐데 아가 오지 않고 뭐가 왔으니까 여가 왔기 때문에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아 형태도 부석은 하겠지 하지만 원래는 뭐야? 하여가 붙은 거야 그래서 여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요거밖에 없어 하다 밖에 오케이 그래서 하다만 여불규칙이 되는 거고 러불규칙은 역시 마찬가지 아어 대신에 뭐가 오는 거야? 러가 와서 러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어려울 얘기 없어 원래는 아어가 와야 되는데 러가 와서 러불규칙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르다 이르러 누르다 큰 거 있다 여기 공부를 하 안 돼? 하여가 됐으니까 불규칙이 된 거고 그치? 하여 하여 다 마찬가지 그치? 근데 여기 봐 잡아 먹어 봐봐 아어 두 개잖아 왜? 양성이니까 양성 음성이니까 음성이란 말이지 그치? 이런 식으로 아어가 왔으면 규칙일 텐데 이 새끼만 특별히 뭐가 왔기 때문에 여어가 와서 여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러도 마찬가지야 아어 대신 뭐가 왔어? 러가 와서 러불규칙이야 그래서 이르 오 했으면 규칙이었을 거야 그치? 우리 배가 드디어 부산항에 이르 없다 하면 규칙인데 오가 오지 않고 뭐가 왔어 지금 러가 왔잖아 그래서 러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누르다 누르러 그치? 나뭇잎이 뭐하다 누르러 아까 삐는 뭐였고 눌러가 돼서 리을 더 생긴 거고 그치? 얘는 누르러가 되는 거고 푸르다 푸르러가 된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러가 온 거야 아까 치르다는 두 가지죠 아까 의탈락이니까 규칙이잖아 그치? 뒤에 뭐가 왔어 또? 어가 왔잖아 그러니까 규칙이야 얘도 근데 얘네는 러가 왔기 때문에 뭐가 된다? 불규칙이 되는 거지 이해가 하셨어요?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행정직에서 불규칙 규칙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바로 뭐냐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지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르 불규칙이면 르 불규칙끼리 묶여주고 러 불규칙이면 러끼리 붙이는 거 이렇게 되거든 그거 은근히 되게 헷갈려 어 되게 헷갈리는데 어려운 작업은 아니야 옆에다 뭐만 쓰면 기본형만 쓰면 그치? 기본형만 쓰면은 잘해 제가 낼 때 제일 낚으려고 내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어딨냐 이거거든 일 컸다가 일컬어가 되지 리을일로 변하잖아 마치 이 새끼가 리을이 더 생기는 무슨 불규칙 같아? 르 불규칙처럼 보일 수 있을 거 없을까? 있거든 맞잖아 디귿이 리을로 변하니까 어 리을이 더 생겼네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게 낚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려면 뭐 하면 돼? 기본형을 쓰는 거지 기본형을 그러면 실수를 안 한단 말이야 이해가? 모의고사 푸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나올 거야 다음 주에 나올 테니까 다음 주에 모의고사 푸시는 분들은 그거 잘 봐야 돼 알겠죠? 그거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러블 규칙이 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아 요거 보너스 칠판 봐봐 자 이건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에 만들어낸 건데 행정직은 이제 요런 걸로 문제 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조금 거리가 좀 있죠 자 뭔 말이냐면 봐봐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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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실려 있어 그치? 다 무슨 관계야 동음 이유여란 얘기야 그치? 자 근데 얘 이르다야 뜻 몇 개 있어 지금 두 개 있지 다이어야 뜻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다이어가 아니야 얘 뜻 몇 개 이상이야 지금 세 개 이상이지 다이어야 오케이 다이어야 그랬을 때 자 이르다 1과 이르다 1을 지금 붙였어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야 보이나 이르러 이르러로 활용을 하잖아 얘 무슨 불규칙이야 러 불규칙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사전에 다 나온다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 이르다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일러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 새끼 무슨 불규칙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르불규칙이라는 거야 사전에 다 나와 다 나와 이런 식으로 궁금하면 사전 찾아보시면 활용 양상까지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규칙 불규칙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사전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간홈이 모두 바뀌는 불규칙인데 칠판 잠깐 봐봐 좋다 좋고 좋으니 좋아서 활용합니다 나타 낳고 나은이 나서라고 활용합니다 그쵸? 그런데 봐 하얗다 하얗고 하얄드니 하얗아서 너는 얼굴이 하얗아서 빨간 원피에서 잘 어울리는구나 해야 돼 안 하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규칙이라고 하는 불규칙이라고 되는 건데 왜 어간홈이 둘 다 변하냐 봐봐 하얗고 하얀이야 그치? 지금 여러분 어간에 누구 날아갔어? 그렇지 히읗 없어졌어 그치? 그럼 어간도 변한 거야 어미야 얘네들은 은이 은이 은이란 말이야 얘만 뭐야 니니니니야 그치? 모두 변한 거야 어미도 변했어 그래서 어간어미 둘 다 변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1단계는 1단계는 되게 간단해 아 얘네가 좀 불규칙이구나 끝 얘네가 불규칙이구나 얘네가 끝이야 의외로 여러분 얘네들은 어디가 출제가 많이 되냐면 맞춤법이 더 출제가 많이 돼 맞춤법 맞춤법 얘네가 불규칙이야는 당연한 얘기야 그거는 별건 없어 그냥 다음 중 규칙 불규칙 이거는 쉬우니까 근데 얘가 출제가 될 때 여기 부분에서 맞춤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포인트는 몸 좋아야 몸 좋아 예를 들어서 하 예 서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양성인데 음성이니까 요거 살릴 거면 뭐 살려야 돼 허 예 서가 돼야 되고 요거 살릴 거면 뭐가 돼야 돼 하 그렇지 이거 여러분 은근히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 공부하고 기출문제 보면 오 뭐 그러네 포로네 파라네 팔에서 겁나 많이 나온다니까 물론 행정직이었지만 군무원은 이제 오픈된 지 얼마 안 됐고 그치 그거거든 그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아 불규칙이구나 그치 두 번째는 맞춤법 됐죠 마지막은 그냥 크게 도우면 안 되는 건데 어 표준 어가 바뀌었죠 뭐 살려도 되지 이제 히읗 살려도 돼요 하얗니 하얗네 노랗니 노랗네 이런 식으로 그치 히읗 살리는 것도 돼요 그럼 히읗 살리면 이제 뭐만 변한 거야 어미만 변하는 불규칙이 되는 거고 그치 히읗까지 없애면 어간 어미 둘 다 변한 불규칙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근데 이건 크게 의미 없어요 일단 그냥 불규칙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맞춤법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오케이 끝 여기까지가 여러분 예 규칙하고 불규칙과 관련된 공부였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정리하고 넘어갈까 용언의 종류 동사하고 형용소 구별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별했고요 방금 끝낸 거 규칙활용과 불규칙활용 어 끝냈습니다 항상 옆에다 뭐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기본형 기본형 쓰시고 형태 변했나 안 변했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조사예요 자 조사는 크게 세 가지예요 되게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문법을 나타내는 뭐가 있는 거야 격조사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주어의 자격을 주면 주격 목적어의 자격을 주면 목적격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 격조사가 문법을 담당하는 거고요 은 는 도 밖에 뿐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보조사가 돼서 얘네들이 뭘 주는 거야 뜻을 주는 거야 뜻 뜻 뜻 그치 우리한테도 나올 수 있어 우리한테도 야 영어 잘 받네 영어 점수 높다 국어도 높았는데 이랬어 그럼 뭐야 둘 다 높은 거지 그치 너는 왜 국어만 점수가 높은 거야 다른 과목은 뭐여 못 본 거고 뭐만 잘 본 거야 국어만 그치 그런 의미관계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오케이 그래서 보조사가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지 여기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원래는 조사가 총 3개야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그치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해가 예쁘게도 세월이 사는 야가 이런 게 다 뭐다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격조사야 이렇게 주격 서술격 목적격 복격 관영격 복격 얘는 뭐라고 해 독립격이 아니라 혹격이라고 하지 철수야 이런 거 혹격 혹격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문제 정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뭐야 여기 주격조사인데 아이고 힘들어 왜 와야 돼 이가 깨서 깨없어 에서 서야 일단 우리가 처음이라 생각을 하고 왜 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지 세 글자라고 뭐라고 하지 하는 일은 똑같은데 형태가 다르네 뭐라고 하지 이거를 이 형태라고 하는 거야 이 형태 어저께 온라인 모의고사 봤다며 군무원 딴 딴 데야 봤다던데 봤대 봤는데 아까 어떤 학생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 구렛나 룻 이 나왔거든 왜 이가 붙냐 가가 붙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미안해요 그 학생한테 되게 수준 낮은 질문이잖아 그치 이러면 질문 안 한다 나한테지 아 괜히 했어 괜찮아 모를 수 있는 거야 질문해 알겠지 아 내가 괜히 했어 나한테 아무도 글을 안 써 맞춤법 때문에 어 나한테 아무도 글을 안 써 맞춤법 하고 띄어쓰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가든지 학생이 합격을 한 거야 너무 기쁜 나머지 글을 쓸 때에는 쌤 그래도 합격했으니까 맞춤법 틀려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공부한 학생은 아예 글을 안 써 혼문장만 써 혼문장만 견 문장을 안 써 씨 길어지면 이게 맞춤법이랑 띄어쓰기랑 다 될까봐 솔직히 눈에 보이기는 하죠 근데 걷다 대놓고 내가 왜 이걸 안 뗀 거야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맞춤법 안 배웠어 뭐야 이게 이렇게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글도 쓰시고 질문도 하시고 괜히 했어 이가가 왜 이 형태냐면 이건데 되게 쉬운 건데 어 개가 곰이 이런 거단 말이야 그치 고급지게 말하면 어떻게 고급지게 말할 수 있냐면 앞말 되게 고급지다 앞말의 의문론적 환경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되게 고급지지 의문론적 환경이래 쉽게 말해 앞말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의문이 자음인가 모음이니까 모음이면 자음을 알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장애가 없고 장애가 있으니까 충돌이 안 되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자음이잖아 장애가 있잖아 그리고 어디다 보면 곰가 이러면 이상한 거지 충돌 충돌이니까 그래서 뭐가 받아든 거야 모음이 오는 거야 이게 이 형태야 그래서 여러분 은도 있고 뭐도 있어 는도 있잖아 또 있어 을도 있고 뭐도 있어 그래 그거야 그게 이 형태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던 불의 나루 이가 맞는 거지 얘가 뭐니까 자음이잖아 그치 그 얘기야 그래서 앞말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게 이 형태야 이 형태 아셨지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가는 쉬운 거고 됐고 깨소는 쉽잖아 그치 높이일 때는 뭐 쓰는 거야 죽격조사 깨소 쓰는 거고 깨옵소는 거의 안 쓰는 거 사극에나 쓰는 거 아바마마 깨옵소 뭐 이런 거 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쓰는 거고 보통 이제 어 공손 선어만 이랑 많이 어울리죠 네 드시옵소소 뭐 이런 거랑 어울리는 게 네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야 애서야 애서가 누가야 그치 지금도 헷갈려서 항상 한두 명 있을 거야 애서가 죽격조사 애서도 있고 뭐도 있어 부사격 조사 애서도 있잖아 어떻게 구별해 쉬운 거 뭐 있어 어떻게 알고 있어 되게 쉬운 게 뭔지 알아 이가로 바꿀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쉬운 거야 여러분 복잡하게 할 거 없어 애서를 이가로 바꿔봐 바꿀 수 있으면 그 애서가 뭐가 된 거야 죽격인 거고 이가로 바꿨는데 말이 안 돼 그럼 뭐라는 얘기야 부사격이야 겁나 쉽잖아 그치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많이 질문해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 이게 왜 죽격이냐면 뭐가 바꿀 수 있을까 학교가 우승했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죽격이야 또 있나 있네 이거 내가 만들어놓은 거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었다라고 했어 그치 이게 죽격이냐 아니냐 물어본다면 바꿔봐 뭘로 바꿀 수 있어 정부가 대출을 해줘서 다 바꿀 수 있잖아 그럼 뭐요 죽격이야 근데 철수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철수는 식당이 밥을 먹었다 돼야 안 돼 이씨 내가 먹어야지 식당에 먹으면 안 되지 말 안 되잖아 그럼 뭐요 부사격이야 끝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에서는 죽격이냐 부사격이냐 물어봤을 때 뭘로만 바꾸면 되는 거야 이가로 바꾸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어렵지 않아 알겠죠 끝이야 그게 바로 뭐다 죽격조사야 그래서 이따 외워야 돼 이가 깨서 깨옵서 에서 서 혼자서 둘이서 이거야 이거를 알아두면 이제 뭐가 되냐면 아 우리한테는 조금 시기상조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문법 문제가 약간 이렇게 수능형으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곧 나오게 될 거냐면 개수 세는 거 격조사와 보조사 개수 세는 거하고 격조사와 보조사 구별하는 것들도 행정직이라면 되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일단 우리는 오늘 말 나왔으니까 봐봐 철수는 밥을 먹었다라고 할 때 여기가 주어 자리 맞아 그치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죽격조사야 라고 하는 거야 돼 안 돼 안 돼 얘는 주어 자리인데 보조사가 붙은 거지 죽격조사는 방금 얘기했잖아 이가 깨서 깨옵서 에서 서밖에 없는 거야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이런 거 낚이면 안 돼요 오케이 얘는 죽격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된 게 아니라 보조사가 붙은 주어일 뿐인 거야 여기도 장난칠 수 있잖아 목적격 을를밖에 없잖아 을률 이 형태야 을률 그치 근데 철수는 밥도 먹었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때 도가 목적격이다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치 목적이야 목적어 그래서 목적격이야 돈은 보조사고 을를만 목적격이야 알겠죠 그렇게 보조사와 격조사도 구별해 주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거야 알겠죠 이게 죽격조사였고요 서수교조사 이다 했잖아 그치 낱말은 하나인데 형태선 몇 개가 되는 거고 두 개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공무원이다 공무원이고 이런 식이 되잖아 맞죠 그리고 이제 앞말이 모음이면 이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생략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가수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모음으로 끝나면 충돌하지 않으니까 이를 빼버려도 되는 거지 약간 그 이가 그런 느낌이거든 약간 매개모음 느낌이거든 이해됐죠 그 얘기야 별거 없었고 목적격 을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복격 복격은 보호로 만드는 건데 보호는 뭐만 찾으면 된다 여러분 서수로에 되다 아니다만 찾으면 돼요 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게 뭐가 된다 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행정직에서 한 번 나온 적 있어 주격하고 복격하고 아까 주격도 이가잖아 복격도 뭐야 이가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지 하고 출제를 냈는데 아무도 안 헷갈렸어 너무 쉽지 왜냐하면 복격은 뒤에 뭐가 오니까 여러분 되다 아니다가 오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주격 이가랑 복격 이가랑 같기 때문에 출제가 한 번 된 적 있어 행정직에서 근데 한 번 이후로 안 나왔어 한 번도 근데 우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구별을 하셔야지 알겠죠 이가긴 하지만 뒤에 뭐를 찾아야 돼 되다 아니다 이거 찾으면 돼요 됐죠 이게 조사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의 그쵸 이거 의의가 되는 거고 우리 책에는 이 의의가 이제 뭐가 있어 인도의 강과라고 인도주의라고 하는 무기라고 해가지고 이 의의가 뭘 듣는 거냐 그거 우리 교재에는 있거든 그게 작년 국무원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그치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오지는 않겠지 그치 근데 자료 필요하시면 얘기해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알겠죠 그 의의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어 서술어냐 목적어 서술어냐 뭐 이런 게 있어 그치 그런 거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되고 부사격이에요 부사격은 뭐 용언수식하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혹격 그리고 혹격 이런 게 마지막 그치 철수야 신이시여 뭐 이런 게 다 뭐다 혹격 조사가 되고 나중에 다음 주다 그럼 이가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독립어가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얘가 붙으면 관영어가 되는 거고 부사어가 되는 거고 보어가 되는 거고 서술어가 되는 거고 목적어가 되는 거고 맞잖아 격조사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됐죠 끝 그 다음에 이제 접속조사 여기 중요한 거야 접속조사가 중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와과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와과가 크게 말하면 와과가 접속도 있고 뭐도 있어 부사격도 있거든 그치 근데 여러분 부사격에서도 또 나뉜다 어떻게 나뉜까 비교 부사격과 동반 부사격으로 또 나뉜단 말이야 이따가 나올 거야 그래서 와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중요해요 여기 봐봐 일단 1단계는 두 개 이상 나열할 거야 그러면 무슨 조사가 되는 거야 접속조사가 되는 거야 예를 든다면 뭐 사과와 딸기와 귤과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러면 뭐가 된다 접속조사가 되겠지 또는 뭐 사과하고 딸기랑 이런 식으로 그치 다 접속조사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자 봐봐 총 세 가지야 여기는 지금 색깔이 이거는 접속조사고 파란색은 다 뭐야 부사격이야 근데 한 새끼는 뭐고 비교고 한 새끼는 뭐고 동반이지 그치 지성과 조인성과 장혁은 잘생겼다 라고 했어 그럼 잘생긴 두 명 이상이니까 뭐 넣어준 거야 접속조사 넣어준 거야 그치 A와 B와 C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여기는 접속조사야 근데 봐 닮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했어 그치 닮았어 그러면 뭐야 아빠와 닮았으니까 이때는 부사격인데 무슨 조사가 되는 거야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닮았다는 앞에 필수 부사 어가 와도 되고 목적어가 와도 돼요 그래서 아빠와 닮았다 해도 되고 아빠를 닮았다 해도 돼요 그게 역시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요 뭐뭐와 또는 뭐뭐을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고 오빠와 청소를 했어 라고 할 땐 오빠와 같이 한 거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동반 부사격 조사가 돼버리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왔으면 되게 깊이 들어온 거야 난도는 되게 높은 편이에요 알겠죠 그거 기억하시고 어 보너스룸 아 중세국어에서 비교 부사격 조사 몇 개 알고 계셔요 중세국어에서 최소한 하나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뭐 나란말 삼이 둔귓 애 달아 그 애가 뭐가 되는 거야 중국말 과 가 돼서 뭐가 되는 거야 비교 부사격 조사야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치 근데 한 세네 개는 알고 있으면 편하기는 해요 중세국어에서도 출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치 여러분 알고 있는 청산별곡 야라 야리야리야라 야라리야라 거기서 2연에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 울어라세요 널 나와 시름한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라가 있거든 널 나와 할 때 나와도 비교 부사격이에요 그거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일기 해 뜨는 거 의유당 남씨가 쓴 거 그치 그래서 뭐 해외 비유한 게 밤 쟁반 수레바퀴 해있잖아 거기서 뭐라 하냐면 호박 도곰 더 곱더라 이래요 호박 도곰 도곰이 뭐야 비교 부사격 조사 그치 그렇게 있어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중세에서는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접속 조사랑 비교 부사격 동반 부사격 확인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기본 수업할 때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좀 충분하니까 보조사는 뜻하고 종료하고 좀 뭐해라고 공부를 좀 해놓으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시간이 좀 충분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들어가면 돼 보조사는 여러분 문법을 담당하는 애가 아니야 뭘 담당한다고 뜻을 담당하는 거지 뜻을 그래서 행정직에서 4년이야 3년이야 이런 거 나왔어 고드려 나왔지 그렇게 늦게 가다가 는 지각한다 할 때 이 는이 보조사인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강조 강조 역할을 한다가 정답이었거든 그래서 보조사 뜻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럴 때 최대한 아까 있잖아 국어도 잘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다른 과목도 잘하고 국어까지 그런 의미니까 얼추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보조사 종료하고 뜻까지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보조사를 알아놓으면 나중에 또 뭐랑 도움이 되냐면 띄어쓰기랑도 이어지잖아 띄어쓰기 이런 거 붙어 붙이잖아 학교에서 붙어 다 붙이잖아 왜 조사니까 붙이는 거야 그래서 보조사는 종류 중 공부해놓는 게 좋긴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치 남아 응커녕 이것도 마찬가지 능커녕 응커녕도 띄어쓰기 할 때 많이 나오잖아 밥은커녕 그치 물도 못 먹었어 이럴 때 많이 나온 거고 밖에 이것도 많이 나오잖아 그치 밖에 나가 놀자 라고 할 때 명사 조사니까 띄는 건데 그치 엄마밖에 없어 아빠밖에 없어 공부밖에 못해 이럴 때 뭐가 되는 거야 보조사니까 붙이잖아 알아두면 띄어쓰기랑도 편해요 그리고 든 든지는 뭐랑도 이어지죠 맞춤법 문제 뭐랑 헷갈리면 안 되지 그렇지 던지와 든지 그치 선택일 때 든지가 되는 거 과거가 뭐가 되는 거야 던지 어우 철수가 얼마나 많이 먹던지 그치 문제가 얼마나 어렵던지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틈새 문제로 던지는 띄어야 돼 붙여야 돼 던지는 띄어야 돼 붙여야 돼 던지 지 지 지 붙여야 돼 붙여야지 어떻게 공부했어 지는 두 개야 의존명사하고 연결함이 밖에 없어 그렇잖아 지가 시간에 경과하면 띄는 거고 시간에 경과가 아니면 연결함이니까 뭐하는 거야 붙이는 거야 얘가 1등이야 지출 그 띄어쓰기 문제에서 지가 1등이야 1등 알겠죠 시간에 경과하면 의존명사 띄는 거고 아니면 뭐하는 거고 연결함이니까 붙이는 거야 알겠죠 연결함이 한 8개 9개 되거든 그거 다 외울 필요 없어 시간이 경과하면 띄고 아니면 붙이는 거니까 연결함이 종종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니까 알겠죠 그 얘기야 끝 아 그 다음 관형사 나왔다 관형사 봐봐 일단은 어떤 동그라미 해놨어 그치 제가 좀 표시를 해놨어 여기다가 화면에다가는 왜냐면 일단 이거지 어떤 도 있고 여기도 도 있고 다른도 있고 또 있고 그치 물론 이런 그런 저런도 가능은 해 근데 연결함이 흔하지는 않아 제일 흔한 건 뭐야 다른과 없던 제일 흔한 거지 무슨 싸움으로 나오는 거야 무슨 싸움으로 관형사계 형용사계 그치 관형사계 형용사계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게 좀 치열한 거고 얘는 아까 얘기했지 이그죠 누구 싸움이야 대명사와 관형사 싸움 그치 대명사 관형사 싸움이 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거 한 두 이런 것도 너무 쉬운 거지 뒤에 조사 붙냐 안 붙냐로 수사냐 수관형사냐 나뉘는 거니까 그쵸 일단은 난도가 제일 높은 거는 이거야 다른하고 어떤하고 관형사계 형용사계 이 싸움이 되게 치열한 건데 이따가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부사 성분부사 문장부사 접속부사 그치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프린트 어디까지 해놨지 제가 잠깐만요 음 이거 해놨구나 이거 다섯 개 다 기억하셔야 돼요 부사는 역할이 다섯 개야 관형사는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다 왜 그럴까 관형사는 오로지 누구만 꾸미거든 체험만 꾸며요 그거는 관형어도 마찬가지야 그치 다음 주에 하게 될 관형어도 마찬가지거든 관형사 관형어는 누구만 꾸며요 체험만 꾸며요 체험만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역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냐면 야 이 새끼가 명사가 맞아 안 맞아 헷갈릴 수 있잖아 그때 누구를 넣어보는 거야 관형어를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관형어가 넣어서 꾸며줄 수 있으면 이 새끼가 뭐라는 얘기야 명사가 되는 거야 근데 관형어가 넣었는데 꾸밀 수가 없어 그럼 그 새끼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명사가 아니라는 거지 왜 관형사 관형어는 뭐만 꾸미니까 체험만 꾸미니까 그래서 관형사 관형은 심플해요 근데 부사는 근데 부사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종류가 다섯 개나 되는 거지 일단 제일 흔한 거는 당연히 못 꾸미는 거야 용원 꾸미는 거죠 그치 먹는다 어떻게 먹어 빨리 먹어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게 부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만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를 꾸밀 수 있지 몇 개 있어 제발 과연 설마 뭐 이런 거 그치 철수가 합격했대요 어 과연 할 수 있고 설마 기분 나쁘다 그치 설마 할 수도 있고 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아 제발 헤어지자는 얘기야 제발 그런 말은 하지마 그치 문장 전체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꾸밀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가 되는 거지 그치 그게 문장 전체 꾸밀 수 있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부사가 부사 꾸밀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근데 봐 온갖 새 물건들 일부러 이건 우리 기본 수업할 때 하는 거거든 관형사 앞에 관형사야 관형사 꾸밀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했잖아 방금 뭐라고 했어 관형사는 예외 없이 뭐만 꾸며요 체험만 꾸며요 그러니까 봐봐 빨리 간다 아주 빨리 다 되잖아 그치 다 돼 그런데 얘는 새 물건 온갖 물건 뭐밖에 안 돼 체험밖에 못 꾸미는 거야 됐죠 그 얘기야 그리고 체헌 꾸며주는 건데 이거는 흔하지는 않아요 바로 먹어라 바로 자라 바로 나와라 바로 앞 바로 너 바로 여기 못 꾸밀 수 있는 거야 체헌 꾸밀 수 있는 거지 그치 오늘 아침에 겨우 일어났어 그치 겨우 그거야 겨우 요거야 이런 식으로 못 꾸밀 수 있어 체헌 꾸밀 수 있어 제일 흔한 거는 관형사 꾸며주는 거야 관형사 꾸며주는 거 이해 갔었어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게 다음 주랑도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출제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여기가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첫 단추를 좀 잘못 꿰면 되게 빗나가면서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저는 기본 수업할 때 여기를 좀 많이 강조하고 넘어가요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해서 봐봐 예쁘게가 지금 못 꾸미고 있는 거야 오 웃는다 동사를 꾸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 그쵸 얘 기본형 뭐가 되는 거야 예쁘다야 그치 품사 뭐야 형용사야 형용사인데 뒤에 뭐가 붙어서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뭐가 된 것뿐이야 부사 어 가 된 것뿐이지 품사는 뭐야 형용사야 형용사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게 되면 뭐부터 생각하셔야 쓰셔야 돼 기본형을 쓰거나 기본형을 떠올리면 실수를 안 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품사에서 출제될 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는 해요 13년도에는 뭐가 있었어 아름답게 웃는다 아름답게 이런 게 있거든 그럼 아름답게가 웃는다 를 꾸며주니까 뭐야 부사야 라고 내는 거지 근데 부사일까 기본형이 뭐야 아름답다야 역시 품사 뭘까 그럼 형용사가 되는 거지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치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 잘생긴 철수가 이랬어 똑같은 내용이거든 잘생긴 시 못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명사 철수 꾸며주고 있잖아 어 체형 꾸며주고 얘가 뭐야 관형사 관형사일까 잘생기다인데 그치 잘생기다 아까 품사 바뀌었네 뭘로 가야 돼 동사잖아 동사 다만 이렇게 니은 들어가서 뭐가 된 것뿐이야 관형 어 가 된 것뿐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 한 5분에서 10분 써요 기본 수업할 때 항상 뭐 떠올려야 돼 기본형 기본형 기본형이야 기본형 기본형 알겠죠 낚이면 안 돼요 아셨지 그래서 낚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형을 생각하시면 관형사가 아니고 부사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야 다만 다음주에 배울 거야 이런게 붙어서 뭐가 된 것뿐이야 부사 어가 되고 뭐가 된 거야 관형 어가 된 것뿐이란 얘기가 되는 거지 아셨지 그 얘기야 그래서 요게 용언 부사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탄사야 부름 야 이런거 느낌 이런거 놀람 아이쿠 뭐 이런거 시발 이런거 감탄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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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분 존나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욕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꼭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욕을 생각하면 감탄사의 되게 중요한 속성을 알 수가 있거든 우리가 말할 때 욕하죠 그치 뭐 C땡 C땡 하잖아 그치 정해져 위치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지 감탄사가 그래 감탄사가 감탄사가 위치가 제일 자유로워 자유로워 미안 자유로워 자유로워가 아니라 자유로워 진짜 어 그래서 내가 말이야 어제 씨발 방 씨발 그 새끼 씨발 방 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게 감탄사야 그게 감탄사야 그리고 감탄사는 여러분 감탄사는 우리가 외국인들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품사 중에 하나가 감탄사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런 거 네 요게 감탄사야 감탄사 그래서 뭐 군말 이런 것들이 다 입버릇 이런 게 다 보다 감탄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아셨어 그 얘기였어 끝 고생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한 4시간 꽉 칠 줄 알았는데 한 3시간 반이면 되겠다 1시간 반이면 되겠다 자 고생하셨어 10분 쉬고 와서 문제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